정의의 품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, 훼손된 것 같아요. 이게 정이품이고, 종이품으로 되어있는 거야.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이 자체가 이 돌이 같애야 되는데, 저긴 돌이. 바뀐 것 같아요. 정삼품, 정삼품, 정사품, 정옥품, 정육품, 정칠품, 정팔품, 정구품까지 있네요. 여기가, 글자가 많이 지워진 것 같아. 여기가, 글자가 많이 지워진 것 같아. 여기가, 글자가 많이 지워진 것 같아. 다른 버튼이 fame. 여기 fouled자. footprints would be Nederland Convention 같이 보내 보자. 고춧가루